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저기로 넘어가라고? 잠깐만! 오빠는 따라... 떴다 아르미 간다! 떴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뭐야 이거였어 버그가? 아 이거 버그타워 맞네. 카가메이 나가! 백현! 아르미옹! 아르마! 조금 있으면 아이브가 신곡이 나오잖아! 어? 그래서 오늘 아이브타워? 그냥 아이브타워가 아니야! 이것은 바로 버그 천국 아이브타워다. 어? 버그 천국? 그래 이거 엄청나게 하기 어려워. 어? 바로 원형타워로 들어간다. 어? 바로 원형타워. 여기가 이 버그 때문에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대. 아 하지만 우리가 누구야? 백혜나잖아. 과연 백혜나는 버그도 뚫을 수 있을까? 원형타워 꼭 깨야지. 어 원형타워 못 깨면은 아이브타워로 깼다고 말 못하지. 맞아 맞아. 이거 무조건 깨야 돼. 버그가 없는데 아르마? 맞아. 뭐 이거 피 많이 나는 게 버그라는 거야? 아 뭐야. 아 진짜. 뭐 엄청난 버그가 나오겠어? 그래 완전 숨 참고 럽다이브야. 이거 데렉데렉데렉데렉데렉데렉. 어? 아르마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달려. 예 달려. 아 잠깐만 이거. 벽에 그냥 붙어버리는데? 아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 아우 아우 자자자자.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저기로 넘어가라고? 잠깐만. 오빠는 따라. 아 됐다 아르마 간다. 됐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야 뭐야 이거였어 버그가? 아 이거 버그타워 맞네. 야 이거 버그타워 맞네. 이게 가능하다고? 자 다시 두 번째 도전 간다. 응. 자 간다. 오빠 간다. 과연. 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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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뿐. 숨 참고. 숨 참고. 숨 참고. 숨 참고. 오 뭐야. 대박. 나 이거 두 번째에서 오고 했어. 아르마. 아니 오빠 어디 갔어. 왜 내가 인자 아르마. 진짜 어이없네. 숨 참고 럽다이브 했어야 됐는데. 아르마님 그러면은. 올 수 있는지 이거 완전 거의 버그 수준이거든요 이거. 나 나 갈 수 있어. 자 봐라. 원 투 쓰리 포 파일 식 세븐. 원 투 쓰리 포 파일 식 세븐. 숨 참고 숨 참고. 숨 참고 럽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오빠 나 기어서 올라왔어. 뭐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아 좋았어. 자 이렇게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자.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와 첫 번째 버그. 바로 뚫었어 아르마 우리. 맞아. 오빠 이게 다 우리가 다이브여서 그래. 아 우리가 다이브여서 그렇다고? 어. 아 이거 우리 다이브 진짜 좋으네. 오빠 다이브가 뭔지 알아? 아 알지. 다이브 팬클럽 그거잖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이것도 이거 버그인 줄 알았네. 깜짝이야. 깜짝 놀랐다. 진짜 장난치지 마라. 나 지금 진지해요. 이쪽으로야 이쪽이야. 오 좋았어. 이쪽으로. 오빠 어떻게 알았어. 이쪽이야.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 이거 통과 안 되는데. 통과 되는데. 통과 안 돼. 뭐야. 너 버그야 너. 이거 버그인가 봐. 이거 뭐야. 아 그건 와야지.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뭐야 저쪽 위로 가는 거야. 이거 통과 됐었는데. 뭐야. 뭐야. 여긴 또 통과가 안 되네. 아 이 정도야. 뭐 쉽지. 오 좋았어. 이거 뭐 그냥 깨자 아름아. 그래. 아 오빠 버스 안 올라가자. 어우. 아 이거 또 반바닥이야 이거. 아름이 벌써 여기로 갈 수 있겠는데. 오 차 차 차. 이렇게 이렇게. 아름이 여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름이 여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름아. 에이 여기로 갈 수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막. 내가 이거 굴러 가지? 이거 뭐야 아름아 이거. 뭐야. 우와 빨리 와. 아름아 나 오늘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나 혼자 움직여. 어 오빠. 어? 뭐야 이거. 뭐야 오빠 왜 그래. 이게 뭐냐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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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떨어진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버금해. 저기로 안 가서 정말 다행히 오빠랑 같이 갔으면 죽었을 거야. 그것도 떨어진다 설마? 오빠 다 떨어뜨려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가자. 잠깐만 뭐야. 원효의 키는? 아 우리 장원형님 팬이라면 그것쯤은 다 외워야지. 장원형님은 키가 크지. 그리고 173일씩 가요. 우와 오빠 뭐야. 그럼 장원형은 몇 년생이야. 아 내가. 03년생. 내가 힌트 줄게. 장원형님은 아이브에서 공포즈야. 공포즈? 어. 아 공포즈. 어. 04년생. 오. 장원형의 첫 그룹 이름은. 아 이거 아이즈원이잖아. 자 그럼 SM이라고 스타십. 장원형의 소속사. 스타십이지. 어 그쵸 그쵸. 장원형 예쁘다 안 예쁘다. 아 이쁘다. 예쁘당. 아 뭐야 이거. 어려운데. 버그 아니야. 이거 이쁘다. 이거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지. 이쁘다. 오 이쁘다. 오. 가졌다. 다행이다. 좋았어 갈게. 어 오빠. 아 이거 이거 버그. 으아 진짜. 자. 아 근데 우리 이러다가. 어. 절대 못 깨는. 아이부터 그냥 깨겠는데. 그러게. 원래 저기 아래 저기 엄청난 게 어려운 거 알지 너. 어. 오빠 나 무서워서 잘 못 가겠어. 자 자 자 자. 드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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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여기는 바로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빠 이거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 안 사라지잖아. 자 간다. 아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응? 뭐야 이거. 오빠 머리가 꼈다. 봐봐 뛰었어. 오빠 어떡해. 자 자. 내가 티가 작잖아 오빠. 나 먼저 가볼게. 오. 오 잠깐만.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와 이거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이 버그 어떻게 이렇게 잘해? 오. 오. 아 머리 꼈다 너거. 오. 오 오빠. 오. 오 잠깐만요 기다려봐. 오 잠깐만요 기다려봐. 오빤 아이보를 좋아할 능력이 없어! 아! 다시다시 이야! 차! 아아! 나아오! 아웃빨! 아웃빨! 아휴... 오빠 숨 다운 꿀 러브 타임! 여기 뭐 근데 아까 이거 아까 그냥 어... 이렇게 그... 운빨로 나가... 운빨로 간 건데 이거? 과연 오빠는 이번에도 갈 수 있을까? 진짜 간다! 아 이거 중력이 뒤에서 엄청나게 끌어다니냐 이거! 타르... 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아아!!!! 너무 차고 러브 타임! 응 아이 근데 오빠 오빠 길이 없어! 물술이야 아름아! 장원형님을 믿습니다아! 장원형님 Story 뭐야 길 있어? 두명 길 이었어! 야 그래~! 그런 버그는 아니 Franco 맞아 다행이다 오빠 나 먼저 갈게. 아 기다려봐! 나 여기 버그 한 번만 더 지나갈게. 알겠어. 우리가 처음에 너무 빨리 쉽게 지나갔어. 어 그러니까. 여기 엄청 버그 힘든 건데. 그거 아무도 성공 못 했다. 그래. 여기 아무도 성공 못 했어요, 여러분들. 딱 맞춰서! 짜잔! 짜잔! 한 번 더! 마지막! 버그 아까처럼 날 그냥 보내달라고! 자 간다. 이건 딱 두 번으로 점프한다. 우리 아이브 타고 깨워야지, 오빠! 대박! 좋았어! 마지막 성공했다, 이거. 좋았어.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오빠. 알겠어. 나 여기서 기다릴게, 오빠. 빨리 와. 알겠어. 오빠! 내가 알려준대로 거기로 와! 알겠어! 어! 잘한다!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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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너 혹시? 아름이니떡떡이. 거의 다 왔군. 과연 여기에서 오빠가 또 떨어질지. 자, 간다. 여기 이제 안 떨어지지, 아까는. 우리 피해 나들아!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찰란! 어, 우리 피해 나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우와, 대박! 그래. 이게 안 떨어지네. 자, 오른쪽. 다 이거 오른쪽이야, 오빠. 오른쪽. 화이팅! 야! 여기 오빠 뭔가 수상해 보여. 뭐야, 이거. 있잖아. 뭐지? 뭐야? 여기, 여기 앞에 가라고! 태준아, 저 앞에는 길이 있잖아. 자, 잘 봐. 숨 참고 럽다잎. 숨 참고 럽다잎. 오빠 진짜 숨 참고 럽다잎 하면 어떡해! 뭐야, 이거 진짜 길이 없으면 어떡해. 이거 버그잖아, 진짜. 이거 진짜 버그인데? 혹시 밑으로 하면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건가? 아니야, 밑으로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 이게 뭐야? 진짜 길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오빠. 어? 내 눈앞에 블록이 하나 막 떨어져 있어. 하나 떨어져 있다, 뭐? 자, 여기야. 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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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몰라, 아무데나 가봐. 어디, 나한테 가면 끝난 거잖아! 어떡해, 오빠,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버그야? 어? 아니, 여기 블록이 없으면 다른데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이거 뭐 어디 올라가는 데 없나? 자, 그럼 나 이거 대각선으로 뛰어볼게. 좋았어, 난 그럼 여기로 뛰어볼게. 하나, 둘, 셋! 숨 참고 럽다잎! 우와, 저게 완전 갈 수가 없네. 그러네, 이거 장원정 점프면 일단 버그로 불합격이야, 이거. 아니, 길 못 만들면 못 가. 그럼 아름아, 우리 다음 하나 더 올라가 보자. 또 버그가 이렇게 많은지. 오케이, 좋았어. 여기 안요재민 들어가 보자. 와, 좋았어. 우와, 아름이 타워인데 이거? 진짜 아름이 타워네. 올라가 보자. 여기에도 버그가 있으면 진짜 고발하겠습니다. 맞아요. 유후, 엔더 하이. 전국 점프맵 협회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자, 봐봐, 오빠.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오, 여기 앞에. 그 다음에 인생해야지, 이거 버그야, 오빠. 뭐 버그야? 네가 돌다리 이거 두드려보고 갔어야지. 아, 아깝다. 아름이 왔다. 좋아, 빨리 와라. 뭐야, 오빠 이미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래. 아이고. 짜잔. 좋아. 저 위에는 버그가 엄청나게 많을지도 몰라.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장원형님의 그 점프맵에서도 보였던 그 패턴인데? 그 방방방? 어. 아냐, 아냐. 그래도 여기에는 버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하트가 얇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야, 뭐 하나하나 지금 다 의심이 가, 지금. 아, 오빠 버그다, 버그. 뭔 버그? 나 떨어지는 버그. 뭐해? 실력이 버그걸렸네. 너는 다이브를 모욕했어. 뭐? 나는 완벽한 다이브야, 왜냐하면 럽다이브 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어. 아름이 왔어. 자, 가자 그러면. 이거 뭐야, 없어지는 거야? 어. 왜 안 없어져? 다행이다. 어, 쉬운데? 어. 아, 너무 쉬운데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 어, 아까 그. 아, 이거 장원형 아이케 아니야, 이거? 아, 무슨 소리야, 오빠? 아, 이거 장원형은. 어, 장원형 쪼폴렸만 이거 버그가 엄청나게 많아. 아이, 설마. 그러게, 근데. 장원형님 타워만 버그가 많잖아? 아니, 버그가 한 다섯 개 있었어.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 뭐? 만들다가 말았어, 거의. 어, 이거 장원형님 타워로 먼저 만들었을 텐데. 잠깐만, 안유진 닮은 동물은? 댕댕이, 야옹이. 아, 이거 너무 쉽지. 댕댕이, 안 댕댕. 어, 안 댕댕. 안유진의 별명은? 언니님 나 처음 보는데? 그래, 말농광인 거 같아. 어, 말농광이다. 그 다음에 안유진의 팀 내 역할은? 맏언니? 리더? 맏언니는 가을냥이야, 가을냥. 그래, 리더지 리더. 나도 안다, 이거는. 안유진의 출연한 예능은? 뿅뿅 지구 오락실! 뭐? 어, 나 우주 오락실인 줄 알았어. 어, 뿔레 오빠, 우주나가. 왜? 자. 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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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그면 이거 그냥 떨어지거든요. 이거 왜 튜브인 줄 알아? 왜? 하나 더 날라. 뭐야? 오, 떨어질 뻔했다. 오, 이거 뭐야? 오, 야, 알아봐, 이거 방방방이야. 이거 잘못되면 버그만 알은 빠지는 거야. 안돼, 오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야!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버그도 방방방 하나도 안 걸리고. 우와. 이거. 제작자가 장원영 님 안 튄 거 같아. 어, 그렇다고? 어. 아니, 아냐. 그러게, 여기 투명 길이 있다고는 여기에서는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착한데 갑자기? 장원영 님 타워에서 흑화했어. 뭐, 흑화했다고? 진짜? 어. 어, 이거 뭐지? 이것도 방방방. 속히 장원영 님 타워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깨고 싶습니다. 오, 떨어질 뻔했어요. 어, 깜짝아. 어, 이거 뭐야.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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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흰색, 흰색. 다 되는 거 같아, 오빠. 어, 다 된다고? 어. 아, 뭐야? 자, 간다. 오, 오빠 부초베스는 다 깨는데? 그걸 왜? 다 깨잖아. 오, 저, 저, 저. 마지막에 또 막 길 업고 한 거 아니지? 아우, 편다. 됐어, 됐어. 그냥 편하게 가. 오케이, 편하게 가자. 예. 오, 저. 오, 저. 오, 저. 자, 짜자자자잔. 깼어. 깼어. 와, 대박. 깼어, 아름아. 우리 아이브 타워. 깼다. 와, 아이브 타워에서. 더그 때문에 못 깨는 타워는 장원영 타워 하나였어. 맞아. 맞아. 자, 오빠 나 이제 아이브로 데뷔한다. 뭐야, 이건 아이브가 아니야! 자, 오늘 이렇게 버그천국 아이브 타워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업자면 또 재밌어가면 좋겠습니다. 안녕!